안녕하세요. 공단TV의 송창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도로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게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아무리 커다란 우려운 시련들이 어디고 서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빠밤 빠바빵 청춘의 나파둘 울려라 빠밤 빠바빵 높은 하늘에 퍼져라 귀없이 영로한 그라스에 희망의 술을 부어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찾아온 공단의 황선영 힐링 노래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단축제가 523회차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손으로 봐주세요. 어? 웃으시네. 여러분 저를 알겠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죠? 노래를 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지금 많이 이렇게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봉당놀이분들은 굉장히 마음의 온도가 높으셔서 절대 병이 안 걸릴 거야. 그런데 더워서 지금 온열 병이 많아요. 온열 지금 뜨겁고 이래서 냉방병도 있고 또 이렇게 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일사병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14일이면 말복이에요. 아시죠? 네. 초복, 중복, 말복 말복 지나면 이제 가을이에요. 그런데 7일 날이 입춥니다. 예. 그래서 벌써 가을 문턱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14일 날이 말복이고 그 다음 입춥고 그 다음 22일 되면 처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데 이때가 되면요. 더위가 그친다. 그래서 처서래요. 아세요? 네. 이때 되면 참외의 맛이 떨어져요. 그거 아시나요? 그리고 모기가 모기가 목을 탁 꺾는다고 그래서 처서라고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위도 우리 마음을 마음의 온도를 높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가 지금 다시 기승을 좀 부리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감기가 요새 또 많이 있어요. 그거 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아까도 이제 뇌를 젊게 하는 거 또 마음을 높이는 거 많이 웃는 거 이런 거 연습했는데요. 웃는 게 우리의 긴장을 높이는 거래요. 제일 먼저는 크게 웃으시래요. 아까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자 어떻게 웃냐? 손바닥을 네 번씩 두들겨. 하 하 하 하 시작 하 하 하 그 다음에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오 이제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번씩 아시겠죠? 그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든지 간지럼을 대기든지 막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자 하 하 하 시작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헤 헤 해 헤 헤 헤희 히 히힛 히 헤헤fps 어 잘하세요. 이렇게 또 길게 웃어. 길게 한 15초 웃잖아요. 그럼 이틀이 더 젊어지신대.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카칵 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좀 길게 웃어야 돼. 일부러. 일부러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웃으면 제일 좋아요 약이 필요가 없어요 자 한 번만 더 시작 하하하하 호호호호 헤헤히히 웃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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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하신다 15초는 넘었어 이틀을 벌어 가시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노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운이 떨어지는데 노래를 부르시면 힘이 나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그때 배웠던 노래 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뿐이고란 뿐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인사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어도 옆에 있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분을 잘 만나야 돼 옆에 있는 분이 편안하게 해야지 그 자리가 편하더라고 우리가 사는 집이든 어디든 옆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내가 행복해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말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고마운 걸 생각하셔서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야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야 이렇게 손으로 정중하게 당신 뿐이야 이거 아니에요 당신 뿐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 뿐이야 시작 당신 뿐이야 옳지 여기에 있어도 옆에 있는 분 당신 뿐 저기에 있어도 옳지 이렇게 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뿐이고 갑니다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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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할까요 하트 당신 뿐이다 자 손 번쩍 들고 여기에 있어도 옆에 있는 분 문이고 저기에 저기에 옆에 있는 분 문이고 옳지 이 넓은 이 넓은 동사람복 네 번 찔릴까요? 내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다 어깨에다 손 얹으세요 흔들흔들 나는 그 어깨를 기대고 머리로 하트 할까요 좋은 마주보고 가고 자 손 흔들어주세요 비바람 불며 당신 두 손은 두 손 잡아주세요 흔들어 붙잡고 가고 자 동그라미 돈 만들어서 밖으로 당신 뿐이야 옆에 당신 뿐이고 안으로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자 손을 쭉 뻗으세요 이 넓은 자 네 번 동사람부 어느 곳에 있어 같은 당신 뿐이다 옳지 앞뒤로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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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우 잘하신다 한 손으로 하는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하셔야 돼 다 합쳐 할까요 당신 뿐이다 다시 한번 손 올리고 다시 한번 손 올리고 여기에 있어도 자 옆에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자 쭉 뻗으세요 이 넓은 세 네 번 찍어주세요 하트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자 두 손을 어깨에 얹으세요 힘든 날은 주 어깨를 기대고 하트 머리 위로 좋은 날 마주 보세요 웃어주세요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 두 손 잡아주세요 내가 붙잡고 가고 자 동그라미 밖으로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옳지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네 번 찍어주세요 어느 곳에 있어 하트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옳지 뿐이고 뿐이고 귀엽자 뿐이고 자 귀엽자 뿐이고 귓속말 하세요 귓속말로 당신 뿐이다 당신 뿐이다 어우 잘했어 박수 박수 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좋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좋아져요 이렇게 말을 터야 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좋고 그런데 지금 많이 오셔서 친해졌으니까 그랬는데 처음 어딜 가잖아요 그럼 옆에를 안 쳐다봐 옆에를 안 쳐다보고 뭘 하자라 그러면 옆으로 째려봐 네 그리고서 끝에 가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밖에 생각이 안 난대 그렇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옆에 있는 분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보셔야 돼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쳐다볼까 자 이쁜 구석을 하나 찾으세요 이쁜 구석을 네 칭찬할 때를 하나 찾는 거야 어 찾았나요 자 찾으셨으면 이제 칭찬 한번 서로들 나눠보겠습니다 칭찬 한마디 시작 칭찬하세요 칭찬해보세요 어 칭찬받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죠 네 근데 여러분 어 칭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멋져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오늘 옆에 있는 분의 옷을 보니까 색상이 예뻐 그러면 색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예뻐 그러면 안경이 안경이 예뻐요 그러면 안 돼요 안경만 예쁜 거야 안경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하셔야 돼 노란 옷 입었네 노란 옷 예쁘네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야 노란 옷을 입으니까 너무 예뻐요 우리 저기 네 우리 강사님 노란 옷을 너무 잘 어울리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란 옷 예뻐요 그러면 아 노란 것만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면 기분이 집에 가서 더러워 아니 나보러 이쁘대는 거야 밉대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사를 한 번 다시 한 번 칭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옆에 있는 분한테 구체적으로 자 시작 구체적으로 한 번 옳지 옳지 아 됐나요 이제 고마 고마 네 아우 잘했어 여기는 하루 종일 할 것 같아 그만하세요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더 친해지는 거야 자 요 노래 부를 때 제가 가르쳐드렸죠 자 손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이 어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지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손을 하나 둘 셋 넷 자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멈춰 자 하나 둘 셋 넷 자 펄럭펄럭거리지 말고 자 이렇게 윈도 브로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돼 하나 자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돼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돌려 하나 둘 셋 짝 반대로 하나 둘 셋 짝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한 번 해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돌려 하나 둘 셋 반대로 옳지 요거를 간주하고 그 앞에 부분에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돌려 하나 둘 돌리고 앞으로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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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너 같은 길을 걷지 평일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 밖에 너는 너 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일선 아직 아직 사랑하고 아직 사랑하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안팎 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칸칸한 비로를 흠 헤매이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다시 만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여러분이 힘차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힘차게 걸어 후우우우 자 또한번 운동할게요 시작 돌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 밖에 모르고 너는 너 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일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는 너 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옳지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서지 못하고 다른 길에 다른 길 그래도 있어 우릴 서로 우리 서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깜깜한 미러를 미러를 흠 헤매이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흠 걷고 있네 윽 윽 네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흔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함께 차차차 아세요? 네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차차차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분한테 까꿍 까꿍 까꿍이 애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낯설고 그런 곳에 갔을 때 웃음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치매 걸리신 어른까지 다 사용해도 즐거운 거 까꿍 해보세요 시작 까꿍 옳지 그럴 때 얼굴 표정까지 해야 돼 까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어야 돼 까꿍 자 시작 자 이쪽에 한 번 이쪽에 있는 분 한 번 시작 까꿍 까꿍 네 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 게 표가 나 까꿍 까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까꿍 까꿍 이렇게 해야지 까꿍 까꿍 그 나이 든 징조야 그러니까 뒤를 다 짧게 까꿍 까꿍 자 해보세요 시작 오우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렇게 아까 우리 제가 가르쳐드린 거 가슴이 커진다 시작 가슴이 커진다 가슴이 커진다 가슴이 커지는 거 여러분 좋아요 네 네 아니야 가슴이 또 크신 분들은 또 가슴이 적어진다 자 시작 가슴이 커진다 아 옳지 가슴이 큰 분들은 이렇게 하면 가슴이 작아지고 작은 분들은 커져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시작 하나 둘 커진다 가슴이 작아진다 어우 잘했어요 네 얼마나 커지고 싶어서 그러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또 다리를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커진다 이렇게 다리로 커진다 이렇게 하하하하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해요 자 아까 했죠 까꿍 까꿍 두 번씩 시작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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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진다 커진다 즐겁다 네 신나게 할 때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아까 힘차게 힘차게 걷자 힘차게 걷자 시작 힘차게 걷자 힘차게 걷자 네 그 다음에 박수를 치면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힘이 없고 이렇게 아플 때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 힘이 생겨요 우리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게 박수거든요 자 힘내자 힘내 힘내자 힘내 힘내자 힘내 힘내자 힘내자 옳지 잘하세요 자 다함께 차차차에 맞춰서 요 노래에 맞춰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까꿍서부터 자 준비 까꿍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자 옆구리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걷어라 자 하에 내일은 내일 또다시 자 박수 새로 바람 불거야 자 까꿍 그의 힘을 털어넣고 다함께 차차차 옆구리 슬픔을 묻어넣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넣고 다함께 차차차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 박수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함께 차차차 어우 잘하신다 자 다시한번 까꿍까꿍 하실때 예쁘게 요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자 하나 둘 시작 어차피 돌아서간 사람이라며 옆구리 하시는 생각말라 눈물을 걷어 앞으로 어차피 어차피 내일 또다시 박수 달아 깎고 깎고 근심을 털어넣고 다함께 차차차차 어꼬리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넣고 다함께 차차차 차차차 하 차차차 차차차 잊자 잊자 어느 해만은 미련을 버리자 박수 하 그래 그렇게 다함께 차차차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더우시니까 이제 좀 조용한 노래 한번 할까 네 자 자 빈손이라는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현진우 노래인데 마이손이 불러서 조금 떴어요 네 검은 머리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랴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몬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은 헛한 개원 없이 웃다가 그라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네 이 노래 한번 배워볼게요 이 소리가 잘 안들리네 저한테는 네 마이크가 잘 들려요 네 귀까지 이상해져 이상하게 됐나봐 허리가 아프니까 귀까지 이상하게 들리나봐 잘 안들려 자 빈손 우리가 우리가 태어날 때 돈을 갖고 나와요 네 뻘거벗고 오지 으에에에에 하고 태어났을 때 손에 꽉 쥐고 있어 그런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옷은 입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죠? 네 빈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리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잘난 채 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움츠려 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좋은 뜻이죠? 네 여러분의 항상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걸 버리는 건 뭐냐면 돈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버리게 돼요 그런데 좌우되지 마시고 늘 없어도 괜찮다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은 언제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여러분한테 선물해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검은 머리 검은 머리 하늘 닿는 검은 머리가 뭐야? 우리 결혼할 때 뭐라 그래? 검은 머리 파뿌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머리가 검은 머리야 파마하거나 염색하면 노란 머리도 있고 분홍색 머리도 있고 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검은 머리라 그러죠? 검은 머리 이 사람아 하늘을 닿 하늘 닿는다 너무 뻐기고 살아 하늘의 이 머리가 하늘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뻗댕기고 있는 잘난 척하는 이 사람아 그 얘기야 아시겠죠?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 잘난 놈아 너 잘난 척하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너는 이 넓은 땅의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야 그 얘기야 우리 높은 빌딩에 가서 보잖아요 제가 임플란트 하러 신사동에 갔어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이제 이빨을 하려고 갔더니 무서워 너무 높은 데서 창문 하나 있으니까 지진 나면 그냥 쓸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작은 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잘나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에 올라가도 그런 거 느껴지죠? 마을 보거나 그러면 너 이렇게 조그마하잖아요 그 얘기야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아? 너 너무 잘난 척하지 마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네 검은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시작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잘난 사람아 아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이 넓은 땅이 그 다음 내려와요 보이지 보이지 않더냐 보이지 않더냐 보이지 않더냐 안터냐 안터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자 항상 뭐가 없잖아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항상 머리가 어디를 지냐 땅을 봐 대급박이 이렇게 땅을 보고 무거워 힘이 없어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어 힘 없이 다니지 말어 그런 뜻이야 네 검은 머리 땅을 닿는 그러니까 못나 보여 아몬난 사람아 시작 아몬난 사람아 첫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첫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늘을 보라 그러죠 푸른 하늘을 봐봐 푸른 하늘 보면 꿈이 있잖아 꿈을 가죠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가르쳐 드린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검은 머리 여기서부터 하나 둘 시작 검은 머리 하늘 닿는 다잡는 사람 첫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자 여기가 여기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첫 번째가 여기야 자 하나 둘 시작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잘난 사람아 이 갇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셋 네 검은 머리 땅을 닿는 못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해요 있다고 잘났고 시작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없다고 못나도 네 있다고 잘난 척해도 없다고 못난 이처럼 해도 돌아 갈 땐 어디 돌아갈 땐 어디로 가 절로 가는 거 저쪽으로 하늘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새 세상을 살아요 첫 번의 세상은 언제 사는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을 살아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거고 저 세상에 갈 거야 그 얘기에요 아시겠죠 네 그건 거야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을 이렇게 크게 불러주셔야 돼 시작 돌아 돌아갈 때 빈손인 것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웃으면서 살라고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했죠 호떡의 원 없이 웃다가 시작 호떡의 원 없이 웃다가 으라차차 세월을 남기고 으라차차 세월을 남기고 넘기고 넘기고 네 세월을 그냥 잘 그때그때마다 잘 넘기세요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마지막 시작 네 구름이 조용히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맡기고 가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좋죠 네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동당에 오셔서 다른 거 배우고 뭐 갔다 오면은 뭐 요강 깰 정도로 소리만 커가지고 가지 말고 이 기운을 받아서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면 못할 게 없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지난 달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살짝 올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허리를 쭉 피면 못할 게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쭉 핀 다음에 웃어 무조건 웃어 그러면 일단 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가자 시작 다시 한번 허리 펴고 시작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가자 옳지 이렇게 하면 뭐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빈손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요 처음부터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뭇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헉 빛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돌아갈 때 빈손 빈 것을 어떻게 헛하게 운없이 웃다가 흐라차차 세월을 남기고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아아 아아 유우 어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잘하셨어요 자 일리저리 똑같아요 똑같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반을 나눠서 반만 이쪽에 불러볼게요 자 준비 검은 머리 하늘 닿는 반만 불러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시작 하늘 머리 닿는 아잘난 사람 하에 이 넓은 땅이 안터냐 자 여기 반만 셋 넷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몬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자 전체 다같이 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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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도 돌아갈 때 빈손 빈 것은 허탕하게 허탕하게 웃다 으라차 으라차차 세월을 남기며 구름 처럼 흘러들 가게 나 한번도 이따 있다고 잘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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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도 돌아갈 때 돌아 갈 때 빈손 이 인 것을 흐 흐 흑 흑 흑 흑 네 자 여러분 메시지 좋죠 현진우가 애기가 한 4명인가 돼 4명인가 그래서 애기 길러느라고 계속 못 나오고 그랬는데 현진우 쪼만하게 목포사람 네 아따 그런 게 말이야 여기 전라민국 근데 애기 좀 그렇죠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아이 길러느라고 가정적이니까 못 길렀는데 마이진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요새 활동을 많이 하니까 보기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좋은 노래들이 이렇게 있었다가 묻히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트롯 이렇게 경연하면서 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뜨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래 메시지가 저도 옛날에도 참 좋아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자신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재밌는 노래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분내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분내음이라고 들어봤나요? 홍지훈 아세요? 네 자 여러분이 요런 노래도 좀 배워보는 거야 자 가볼게요 손목을 잡힌지 탈포가 지났다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달콤한 술잔에 취연수도 좋지만 글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연지를 캐어서 입술을 바르고 저승달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빛 휘뼘을 살살 두드려 분내음을 피워내리고 니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지 오늘 맘에 파리나리라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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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하여 아이가 되느냐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하여 아이가 되느냐 손가락에 어깨 탈포가 탈포가 조금만 amentos Осmar고 두껄숨 아들 ingredient 느냐 엄청나를 디한테 패 congr여 써 버려 올라가며 데니 Ronnie 동이 특혜한 8시 우리나라 엄마 사 fica 회사 살으두드려 흔내음을 피워내리라 니가 진짜 샤네인지 겉모습만 남져있지 총장님! 오늘밤에 확인하리라 오늘밤에 확인하리라 재밌죠? 네 재밌죠? 요런 노래도 여러분이 배워봐야지 맨날 아줌마 스타일만 보일 순 없잖아 그죠? 노 땅 스타일 뭐 이런게 아니라 요즘에 핫한 노래 홍지윤이 저거잖아요 2등 했잖아 2등 미스 트로트에서 그죠? 인형같고 바비같고 되게 이쁜데 이 노래 가사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르쳐드렸더니 70, 80대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이 노래 나와서 부르시는 거야 너무 귀여우셔요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붓내음이 뭐야? 붓내음 화장품 냄새야 그래서 남자들이 옛날에 여자만 싹 지나가면 어우 여자 냄새 내내 이랬어 그게 붓내야, 붓내음이야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났었냐면요 옛날에 코티분이라고 알아? 그 코티분이 저희도 엄마 화장대에 보면 코티분이 있었어 그럼 코티분을 딱 열잖아 그럼 이게 퍼! 이렇게 분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붓내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붓내음이 나는 거야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보여질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할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애교스럽게 해야 돼 붓내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비오 내리라 이렇게 부르셔야 돼 내려와! 이렇게 부르시면 다 도망가 처음부터 애교스럽게 불러줘야 돼요 자, 가사를 볼게요 손목을 잡힌 지 달포가 지났대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잡았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잡았어 아무 감각이 없어 여기 지금 진도가 안 나갔는데 손을 딱 잡았는지 달포가 지났어 달포가 며칠이에요? 보름이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시적으로 쓰거나 글 쓸 때 달포란 말을 많이 써요 국어도 배우네 달포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마음에 있을 때 마음이 없을 때는 미친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좋아하면 어?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달포가 지냈는데 어찌하여 말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같이 만났을 때는 술 한 잔을 넣고 달콤한 말을 중얼중얼 거려 아,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콤한 말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술잔에 시안수 좋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달콤한 술잔에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는 시안수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시처럼 했어요 그런데 글공부 그렇게 하는 글공부는 너 집에 가서 공부할 때나 해 나한테는 직접 사랑한다고 표현해줘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될까나? 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글공부하라니까 뭔 소린가 그런데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출발하는 거야 뭐 어떻게? 꼬실라고 오, 누가 그랬어 오, 잘했어 해본 경험이 있어 자, 그래서 입술을 바르는 거야 연지라는 게 뭐예요? 연지곤지 그쵸? 옛날에 연지곤지 했잖아요 그래서 연지를 옛날에 개었어 사극에 보면 개잖아 빨간색을 이렇게 물에 개요 그래서 봐라 연지를 개어서 입술을 바르고 그 다음에 초승달 옛날에는 눈썹이 예쁜 눈썹이 초승달이었어요 지금은 초승달이 아니야 그쵸? 네, 어떻게 그렸나 한번 봐야지 이쁘게들 요새 다 그렸는데 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렸어 그러니까 입술도 그리고 눈썹도 그렸어 그리고 나서는 복숭아빛 복숭아빛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숭아빛이야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요게 팔글스름하게 되죠 복숭아빛 뒷뺨을 또 한 번 두드려 두드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복숭아빛 뒷뺨을 살살 두드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분뇌음을 여자로서의 모양을 다 피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뭐 한다고? 네, 오늘 밤에 확인하는 거야 어떤 걸 확인해? 네가 진짜 사내인지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 그 얘기야 네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뭔 드리리리리 남자인지 오늘 밤에 확인할 거야 확인할 거야 해봐 그 쳐다보기만 보지 말고 자, 확인할 거야 자, 눈을 눈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에다가 확인할 거야 옳지 이렇게 애교가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로서의 매력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이리 와봐 그러나? 야뽀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근데 이리 와봐 싫어 이렇게 하잖아 이제 오는 것도 귀찮지 그렇긴 한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따로 자는데 남편이 이렇게 왔대 왜 왔어? 왜 왔어?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밤에 확인하러 갈 거야 딱 이렇게 표정도 확인하고 갈 거야 이거 아니야 자, 표정을 해봐 자, 이 꼬리 올리고 자, 녹여봐 한 번 옆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아니래도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해봐 시작 옳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인하러 2절 끝에는 확인하리라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면 안 돼 확인하리라 렌즈를 줄여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줘 확인하리라 띠 계속 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확인하리라 렌즈를 줄여 벌써 끝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더 재밌지? 자, 보세요 볼게요 자, 손목을 잡힌지 시작 손목을 잡힌지 네, 달포가 지났다 달포가 지났다 네, 그 다음에 어찌는 싱코페이션이에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말이 없... 네, 말이 없느냐 말이 없느냐 네, 자, 처음부터 한 번 해봐요 시작 손목을 잡힌지 달포가 지났다 갑자기 타령으로 가 뒤에 끊어, 끊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려면 끊으셔야 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요 네, 손목을 잡힌지 이렇게 해야 돼 손목을 잡힌지 달포가 지났다 어찌하여 말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다 끊어 네, 자 손목을 잡힌지 달포가 지났다 이렇게 시작 손목을 잡힌지 셋, 넷 달포가 지났다 옳지, 그 다음에 어찌하여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말이 없느냐 옳지,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손목을 잡힌지 달포가 지났다 어찌,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옳지 그 다음에 달콤한 술자네 시작 달콤한 술자네 네, 그 다음에 시자가 싱코페이션이니까 앞에 박자를 끌어당겨요 시한수도 좋지만 시한수도 좋지만 네, 글공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공부는 집에 가서 하고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이거 해야 돼 시작 글공부는 집에 가서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시작 네, 그러려면 머리를 흔들라 그랬지 그죠? 이거는 얘의 음운은 뭐냐 대급박의 음운은 흔드는 거야 하하, 거허허라 이거 해야 돼 아세요? 노래 잘하려면 머리를 많이 흔드셔야 돼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라 이거는 명령이고 하하, 거허허라 시작 하하, 거허허라 다시 시작 하하, 거허허라 다시 한 번 제가 들어보세요 하하, 거허허라 시작 하하, 거허라 하, 거허라 아니야 이거는 이건 중전마마지 중전마마가 무술이한테 하는 얘기 하, 거허라 이건 이거고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이제 화가 났어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하하, 거허허라 네,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집에 가 하하, 거허허라 달콤한 술자네 하, 둘, 시작 달콤한 술자네 하하 시연수도 좋지마 글꼽무 글꼽무 글꼽무는 집에 가서 하하 거허라 옳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술 발라요 연지를 띵 야 기다릴 마지막에 끊어줘야 돼 왜? 뒤에 보면 저 쉼표가 있어 연지를 개여서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연지를 개여서 입술을 바르고 만 길게 해 아시겠죠? 자, 팁이에요 더 시작 연지를 개여서 입술을 바르고 네 여러분들이 굵게 내면 안 돼 남편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이리 와봐 그렇게 하면 남편 좋아해? 여보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면 어 왜 그래? 근데 여보 왜? 숨어 이렇게 숨어 어디 숨어 들어갈 때만 찾아오고 무섭게 하지 말고 모든 소리를 본인이 갖고 있을 때 애교스럽게 하려면 소리를 쫙 빼야 돼요 한 30% 한 30%만 내세요 아시겠어요? 연지를 개여서 싱싱해 입술을 바르고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 잔다르크가 아니야 여러분의 남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거든 그거를 자꾸 해보셔야 돼 그래야 여성적인 느낌이 들어 아시겠죠? 네 연지를 개여서 입술을 바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 시작 옳지 입술을 바르고 네 다 조금 됐어요 이제 조금 한 오 한 5년만 더 줄여볼까 네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요 우리 봉숭아 할 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더 줄여 줄여 자 시작 연지를 어 개여서 어 입술을 어 어 어 좀 낫다 좀 낫다 그렇다고 내가 요래방에 가서 계속 이거 할 수 없잖아 아 아 이거 할 수 없잖아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여기 잘하셔야 돼 연지를 개여서 한번 더 끊으셔야 돼 시작 연지를 개여서 어 입술을 바르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 그 다음에 올라가 초승달 같은 초승이야 초승이 아니라 초승 예 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여 여 요것도 해줘야 돼 자 시작 초승 그리고 그리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자 입술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오 복숭아 뼈 뼈 그리고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 아니 우리 황선정씨가 왜 이렇게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는데 저 원래 애교스러워요 애교스러워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노래 왜 노래는 연기에요 연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래를 잘하고 싶어? 연기를 하시면 돼 제가 연기자잖아요 이 연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흡수하셔야 돼 그래야지 노래 잘해 연기를 헤어서 입술을 바르고 돌쇠 같아 돌쇠 그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그 애교스러운 것만 좀 집어넣으시면 훨씬 좋아 자 연지를 시작 연지를 헤어서 입술 입술을 바르고 초승달 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이야 자 복숭아빛 튜뺨을 뺨을 시작 복숭아빛 튜뺨을 네 복숭아 복숭아빛 시작 복숭아빛 튜뺨을 여러분이 해버리니까 내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부르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되는데 여러분이 다 불러버리고 있어 틀린 거를 그럼 내가 틀린 거를 또 차야되잖아요 그러면 안되겠죠 부분적으로 가르쳐드리면 부분적인 것만 불러보셔요 자 복숭아빛 튜뺨을 복숭아빛 튜뺨을 옳지 그 다음에 한 박자씩 살살 툭 길어 투드려 시작 살살 툭 뉘 뉘 뉘 내려와 뉘 툭 복숭아빛 너무너무 과한 걸 가르쳐드리나봐 으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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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빛 튜뺨을 살살 두드려 마지막 분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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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는 거야 피워내리라 가야돼 시작 분뇨을 피워내리라 잘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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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전진 미리라 그 다음에 이제 행진 행진국이에요 니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남자인지 자 이렇게 감는 거야 식책하게 시작 니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남자인지 시작 네 그 다음에 오늘 밤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쿵 화기나리라 시작 오늘 밤에 화기나리라 화기나리라 이렇게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돋보기를 보고 있는 거 같잖아 화기나리라 화기나리라 적극적으로 시작 화기나리라 옳지 자 겉모습만 사내인지 네가 진짜 사내인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네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남자인지 오늘만에 화기나리 자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자 갑니다 손목을 잡힌지 손목을 잡힌지 손목을 잡힌지 손목을 잡힌지 깔퍼가 지났다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듣든 술잔에 시연수도 좋지만 불꽝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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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워내리라 피워내리라 가정 사내인지 사내인지 거짓 겉모습만 남자인지 응 오늘 밤에 화기나리라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볼까요 마지막 옳차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하여 야이가 되느냐 흥겨운 가락에 어깨짓도 좋지만 어린 방은 집에 가서 하거라 연지를 연지를 헤어서 입술을 바르고 저술 때 눈썹도 뜨거운 날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 복숭아 삐튀 뼘에 두드리세요 두드려 손을 들고 아픈 내음을 피워내리라 니가 진짜인지 니가 진짜 사내인지 어찌한 모습 남자인지 오늘밤에 오늘 밤에 누워 화기나리 렌즈를 오늘 밤에 화기나리 렌즈를 줄이세요 아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후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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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